운이 오셨다는 평을 들은 우혜미씨일까요? 아니면 순승훈 코치에게 어려운 노래를 잘 불렀다는 평을 들은 손승현씨일까요? 대한민국이 선택한 그 최고의 보이스는 무대 뒤 코러스에서 이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알린 유성원 백지원 코치의 따뜻하고 섬세한 코칭으로 이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쌓은 내롱으로 폭발적인 무대를 보여준 시세인 당타코치의 무한 열정이 그녀를 더욱 성장하게 했죠. 장르를 넘나드는 개성있는 목소리로 시청자의 눈과 뒤로...